나는 XXX 해봤다. 와... 여기 있는 4명은 XXX 해봤어요. 누가 누가 내가 썩었나? 딥키스를 한 지 한 달 이내다. 최근 한 달 이내... 아우 잠깐만 왜... 뭐라고! 프레치노까지! 누굽니다! 지포보고 있었어요? 밖에서 보고 저희가 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어요. 이런 거. 무슨 나라인가요? 여긴 레진이니까. 그대로 레진코멘트에서 거의 웹툰 나가게 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